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 잘 계세요? 뭐라고? 그쪽 어머니 말이에요. 엄마가 왜? 구준희 씨 어머니가 나 반대하시는 거 맞아요? 솔직하게 대답해줘요. 응. 반대. 그럼 저 불러서 저한테 직접 하시라고 전해주세요. 우리 엄마 몰래 만나지 말고. 저한테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요. 우리 엄마한테는 안 된다고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건 구준희 씨 어머니한테 가서 직접 들으세요. 그리고 나 마음 접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꼭 전해주시고요. 그쪽이 나 길바닥에 버리고 간 건 참을 수 있지만 그쪽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못 참아요 나. 그럼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. 청아야. 김청아. 내 이름 부르지 말아줄래요? 제 이름은 넌 왜요? 슈픈 닷친소서 나는 다 자고 정uyorsun. 네 이름 뭘주게 misselas? 누구한테 여러분은 felt like..